아 아 아 가렌 아 저쪽은 다리오스야 수리신 아 저쪽은 믿음 아이 탐 리븐 제가 잘해서 뭐 터트려야죠 뭐 리븐이 뭐 대리븐까지는 아니어도 어? 리븐에 숙련도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플랫 테두리가 있고 실버에 있는 숙련도가 없는 리신이라면 이분은 다시 한번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기말에 맡긴거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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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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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저 플랫헤두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미신도 사실은 좀 무섭기 때문에요 1분짜리 와드는 부족하구요 3분짜리 와드 한장 박아놓고 1분짜리 와드 한장 박아놓으세요 1분짜리 와드 한장 박아놓으세요 3분짜리 와드 한장 박아놓으세요 이번엔 그리스 압력을 위하여 이 공격이 많이 상승하고 스티치 못하는 걸 응. 데리분이 아니신가 아 억은 히힛 히힛 으흐흐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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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힛 힛 결론 동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우는 가족이 다 알게되지 못한다 우는 직장으로 완전히 체로 임상 우는 적은 Blick이 얇고 있습니다 대마시아닌 수태란은 없다! 대마시아닌 수태란은 없다! 언제나 전진할 뿐이다! 폭주가치가하니 바인의 공격을 넘어가라! 두드리는 경계한은 어젯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목격을 Sudden 집중 갖다옵시다 집에 갈라그러면 전투민족들이 흩어 싸워가지구 최대한 나의 왕께 선명하신다 아...필이면... 아 이거 진짜 욕심이었죠? 개 망했네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어 내가 욕은 하지 말고 이씨 악놈새끼야 아... 그가 또 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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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인 마음에 들어 선물해 주시기 아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방에 분해하는 힘이 강전을 지지지 않습니다. 사베장에서 이 게을때문에 많은 힘이 강해져요. 저거는 재빌되어옵니다. 안바퀴 돌고 에잇 풀어라 아 뭐하냐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거네 뭘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거네 아 내가 다 망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얘네 행군의 나파를 풀어라 누구한테 욕을 해 제압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마시아인에게 후퇴한 놈 없다 데리브는 아닌걸로 데리브는 아닌걸로 이렇게 솔킬 따요 이 접수 잘하면 되죠 이 접수 잘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저에게 남은 것 같은데 요거는 용주고 3미리고 경고 2대 3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야쏘어 가는데 야쏘어 안거나 야쏘어로 갔네 저기 언제나 전진할 뿐이다 밀내면 밀지 저건 이아사령은 아니 얘네 왜 2차 안 밀었지 얘네도 아군 아군 아 아 아 아 아 적극적립니당 하나... 천천히 역전을 만들어 봅시다 시야가 너무 없어서 라는건 가볍이 쉬어서 갔는데 전사의 분은 꺾이지 않는다 말보다는 행동이지 그래서 무섭게 다음은 전임Л우 given를 꺼낼 수정적이고, 그 하여간을 모두 공격하였을까? 이번에는 전임의 운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의 우선을 도움이 되었으면, 전임Л우 중에 우선은 조금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전임의 불가능한 신고기 전임가 없습니다. 시아가 더 많아졌다 나의 왕께 선명하신다 아씨 아씨 한 대를 안 때려주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상상도 못했다 이지리얼에 바로 여기 있었거든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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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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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의 불은 꺾이지 않는다.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아, 알리케이틀리저 카이팅.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하하! 전사의 영역은 1명을 부여하라. 전사의 영역은 2명을 부여하라. 전사의 영역은 1명을 부여하라. 전사의 영역은 1명을 부여하라. 아리스타가 잘하네 아리스타가 잘하네 잘하네 어 아우 내가 너무 못했다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무 못했어 이즈리얼 무라마나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잘했다고 이길 수 있는 판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리븐의 어떤 플레이랜 테두리와 숙련도를 보고 우리가 굉장히 설레였었지만 설레였었지만 설레였던 걸로